어? 뭐야? 내가 장난감을 들고 있었어서 그거 잠깐 내려놓고 으아아! 자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데바데 형식의 파피 플레이 타임 IP를 가지고 온 게임입니다 IP를 가지고 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만든 제작진이 새로운 차기작으로 이렇게 멀티게임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튜토리얼 영상을 미리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풀동부 친구들과 함께 같이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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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아침 10시 24분인데 다들 이른 아침부터 이거 선점하는 거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다들 모여 주셨어요 일단은 디스코드의 목록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간단하게 네 노어야 자니? 나야? 안녕하세요 노예야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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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새벽이 어? 안녕하세요 새벽이 아기지에 키느라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여전히 정성이 아닌데? 다음, 소붐. 안녕하세요, 소붐이에요. 왜 이렇게 다 나아졌어, 얘가? 왜 이렇게인 줄 알았어요? 자, 다음 찜찜. 안녕하세요, 아침에 샐러드 먹으려다가 불려온 오리노구리 찜찜입니다. 이거 끝나고 먹어. 이거 먹을 거야? 아니야, 먹으면서 해, 그래. 이거 먹고 있어. 자, 키미밍. 네, 키미밍입니다. 그렇고요, 네, 푼다. 안녕하세요, 푼다예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사장 김플레임입니다. 이렇게 몇 명이야? 일곱 명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들어와진다, 소붐이 벌써 들어왔네. 어, 뭐야, 뭐야,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여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뭐야, 이거. 어? 이게 닉네임을 보려면 에임을 정확하게 대야 되는 건가요? 가까이서 대야지 보이네. 키미밍. 아닌데요, 그냥 보이는데요? 난 왜 안 보인... 어? 뭐야, 이거 다 들어오니까 자동 시작이야. 오, 잠시만. 어, 마침 이게 딱 7명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딱 7명이 들어오니까 게임이 시작됐네요. 오, R키를 눌러서 빠르게 구를 수도 있고. 나도 방독면 쓰고 싶은데... 잠시만... 어, 뭐야, 왜 새벽시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잠을 거야. 어, 누구 죽었어. 저기 죽었는데. 누가 벌써 죽었다. 뭐야, 누가 죽었어. 아, 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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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방금 씨디님이 가르쳐준 거에서 바로 죽기. 아니, 설마 다 죽지 않겠지, 설마? 아, 나 데려가지 마. 아니, 그 맵을, 맵을 모르겠다. 이거 근데 누구야, 지금 허기원 씨? 저요. 아, 너구나. 그렇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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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내가 일빠라니. 얘들아 개구멍 빨리 찾아서 나 꺼내줘. 얘들이 슬금슬금 나온다. 노후 안 하죠. 어, 야, 야, 푼다도 하이. 노후 안 하죠. 어? 아, 왜 찜찜이가 왔어? 아, 저 노후 씨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찜찜님 녹색이세요? 어? 아, 저 민트색이요. 와, 제가 소범이가 날 구해줬네. 대박. 말도 안 돼. 야, 맞다. 뭔 소리야? 아, 옆에 있는데? 예, 달려. 블랙, 달려. 아, 나는 아무도 안 구해주는데. 아, 나. 부덩이를 못 찾았어, 부덩이. 이거, 이거 갇혀있으면 아. 아, 그냥 몰래 숨어있는 용도구나. 아냐, 숨으면 무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강좌 began. вместе. 참고로 세 번, 세 번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주면 100% 죽습니다. 전 이제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Baptized? 돌아가고 싶다. 전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귀 찢어져. 방어는 터졌네, 와. 어우 야, 나 엉덩이 봤어. 허기원 씨 엉덩이.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씨. 오, 시끄러워. 귀 터지겠다. 아니, 풀고 난 다음에 왜 장난감을 안 넣어요. 바닥에 다 널브러져있게 장난감. 아니, 자리 가세요. 아니, 아니요. 아, 어지마세요, 어지마세요. 두리로 아프다. 어, 무서워. 이리 와. 으악! 저리 가, 나야 돼. 어, 프리어그. 프리어그. 나 나가도 되는 걸까? 어, 잠깐 풀린 거야? 이리아! 저리 가, 저리 가. 아 폭포포포 papa 저리 가! 어머 bara 이게 제일 쉬운데 엄마 아빠 이 PHONE 누누 고머 살려어 어 살았다 부조당하다가 떨어뜨려졌어 왜쭤 느려 살았다 아니 웹을 전혀 모르겠어 버리는 곳이 어디야? 열려있는 살려주세요 살려줘 가 살려줘 아 무서워 아 무서워요 어 뭐야 엄마 아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허기허기가 가까워졌을 때 가까워졌다는 그 표시가 하나도 없어 아 나 죽었네 아 너 큰일 났다 지지직 거리는 게 엄청 가까워야 지지직 거리잖아 맞아요 하등 쓸모가 없다고 아 나 방금 나왔단 말이야 나 살았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아 걸렸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맞아? 얘들아 이거를 퍼즐을 다 푼 다음에 장난감 파편 나온 거를 넣어야 된다 저 넣었는데요? 저 넣었는데요? 면을 깜빡했소 면을 깜빡했소 아 두 번째 잡혔어 아니 키밍은 지금 너무 빡게 많은데 말을 안 해 왜요? 가는 중 이거 다시 걸렸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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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도망가고 뭐해 조졌네 게임 아 분홍색깔이 맘이잖아 아 이게 죽으려고요? 아우 아우 안 돌아갔어? 아아 세명아 나 보이니? 네 보여요 안녕 아 언제 도착했나 누가 허기보기야 갈게요 어떻게 올냐 박시부가 풀렸어요 아 찜찜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시부야 공포에 찜찜 저기요 어디 계세요? 알려주겠니? 너같은 알려주겠냐 들고 가야 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러냐고? 살려주세요 아아 나 살려 뒤에 뒤에 무서운 게 따라와요 어 뭐냐 뭔 소리야 오오 난 당신을 믿었는데 오오오 하하하하하하 오 세상에 아유 아 너무 좋아하는데? 정신 차려 박시부 정신에 집에 나가지마 어디 계세요? 제발 어디서 열심히 푸는 소리 들린다 어디 계세요 사장님 얘 못 뛰거든요? 오케이 내꺼 내꺼 내꺼지롱 제가 들었는데요? 네? 내가 들었는데? 제가 들었는데요? 뭐지? 인형이 두 개가 된다? 인형 파츠 한 번에 두 개? 어? 파이프 찾아야 돼요 이제 파이프만 내리면 돼요 파이프 그리고 소범도 찾아야 돼요 소범을 버리고 빨리 파이프 찾아 아니 파이프요? 제가 아는데 저희들 쪽으로 오세요 몰라도 될 거 같아요 이제 1분 50초 남았어 아니 근데 시간이 다가 있는 건 진짜 좀 역하다 잠깐만 잠깐만 아아악 재밌게노네 빨리 내려와 빨리 빨리 어디야 아니야 빨리 와 빨리 1층 어떻게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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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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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있었어 내리고 있었어 내리고 있었어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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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내렸어 내렸다 내렸어 도망가 새벽에 버려 버려 새벽에 바로 버려 기차가 어둠을 헤쳤어 노우님이랑 둘이서 탔어요 이거 왜 안 돼? 어 됐다 쓰레기다! 기차 왔어요 기차 왔어요 잠깐만 기차가 왔다고? 기차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야? 여러 곳인가 봐요 저희 여기 소공님이랑 노우님이랑 다 기차 탔어요 전 반대편 기차 타고 갈 테니까 아니 다른 애들 안 구해 너네? 어? 다 탔는데? 어? 다 탔는데? 어? 바뀌었어 아니 저기 키밍이랑 세 명이 안 탔는데? 뭐? 어디 두고 가는 거야? 아! 이게 두 개야? 아 두고 가는 거야? 뭐지? 여기 어디야? 나 두고 가지 마 어? 여기 어디지? 나 탔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나 끼웠어 미친 나 끼웠는데? 초범아 거기서 뭐해? 아니 미친! 저 끼웠어 아니 슈퍼 똥게임 아 살려줘 여기 어디지? 여기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에에에에에 왜 이기차를? 차를 타볼 수 없지? 오메한 짐 짐 에에에 열어주세요 열려 있는데 니가 뚱뚱해서 못 들어오는 거임 뭐라구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노우만 구하면 되는 거야? 나 덱 걸린 것 같아요 노 렉 걸렸다고? 나 나갈 수 없는 입구가 있는 요 칸으로 가버렸어요 아 잠깐 보러가자 어디? 일단 소범이는 여기에 꼈는데 노우가 어 나 꼈어? 아아 여기있어 노우에 노우야 노우야 안돼 와 어떻게 고개 탔어? 나 면회 받은 거야? 아니 이거 그러면 1분 30초 동안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건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안돼 살려 살려 훈다 내 거야 훈다 내 거야 죽음으로 살려 소범은 여기서 뭐해? 나 끼웠어 개웃기네 잘 수 없어 아니 게임 진짜 역하네 안 움직이는 거야 소범이 그래서 뭐지? 나야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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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 여기 기차 빨리 타 훈다 어딨어 어이가 없네 어? 안돼 아 여기 이거 시간 지나면은 그냥 게임 오버인가? 그냥 게임 오버 같아 이쪽은 그냥 시작점이니까 어 아니 단체로 다 같이 탈출해야 되는구나 죽거나 어이가 없네 참나 다 들어왔다 가자 어? 어? 아 아 아 차장입니다 아 아 이게 선택을 할 수 있구나 제한 시간 동안 다들 열심히 퍼즐 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정해놓고 위쪽에 시간이 다 지나면은 그 캐릭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허기허기랑 박스인은 했으니까 마미 롱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스페이스 오? 스페이스를 누르니까 손이 쭉 나가면서 벽을 타요 어 자 2를 누르면은 어 순간적으로 애들 위치가 다 보이네 개 삭이네 이거 어?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게 뭐지? 거미줄을 뿜어서 애들을 뭐 슬로우 걸게 하는 건가? 아니 뭘 그렇게 놀래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클릭으로 거미줄을 발사하면은? 어 느려지네. 이리 오세요. 잡았어요. 이거 어디다 버려요? 버린다뇨. 넣어주고 된건가? 아씨 어이가 없네? 아 언니 진짜 개오입수. 슬로우가 걸려져 버려. 미리 해 내가 누를게. 잠시만요. 아 니비 눌러야돼. 이거 연결이 니비 돼있어. 이런 느낌이군요. 으으 내 아이템. 어 여기 장난감 파편을 누가 흘렸는데 키미밍이 주스러왔네. 미밍쿠. 내 거미줄 맛 좀 볼려. 아주 끈적끈적해질거야. 야 왜왜왜왜. 장난감이 안나와. 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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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타고 오는 건 너무 너무 사기예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하이. 어디갔어? 너무 조그매해서 놓쳤어. There you are.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한 마뿌면 안 돼. 점프가 없는 게 진짜 커. 얘 왜 안 집어. 아니 사장님! 벽을 풀고 있을 때 약속적으로 건드리면 안 돼, 너! 아니지, 그 건드려야지. 왜 왜 화를 내, 인마. 비비빅 촉촉하게 만들어줄게, 이리와. 어, 나랑 죽여야 하네? 님들? 저 죽었어요? 응, 죽었어. 어, 죽었네. 안에서 죽은 거야? 안에서 미니 허기허기가 너무 오래 같이 놀아주면 죽어요. 한 손에 스텔미너가 있단 말이야. 아, 나 오지 마. 아,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죽어요. 나도 지금 필사적이야, 얘들아. 너네 너무 잘해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러고 화내고 있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귀여워. 혼자서 저렇게 울잖아요. 나 저렇게 안 봐. 어, 안녕?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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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걸 에마해! 에마 잡지 찌마! 아, 욕하지 말고. 내 방송 정지시킬 일이 있어. 내 조카! 크레파트는 쥐팔백이다! 자, 어디 숨어 있을까? 발견. 도망가! 도망가! 제발, 제발, 제발. 뛰어, 뛰어! 어디 가, 이리 와. 아, 개내려, 연병! 이리 와, 어? 빨리 가, 빨리 가. 오! 가, 빨리 가! 안 잡혀! 그렇지. 압쌤. 노호야? 어디 있니? 무서워. 여기서 어떻게 죽었지? 그냥 죽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안 놀려. 우리 노호진 어디 있을까? 뭔가 짜지마. 내려가지, 다 돼. 뭐지? 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거지? 사장님! 이리와. 어디가 이리와 이리와.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아.. 안돼. 끝났네. 시간 지났다. 아니.. 너무.. 뭐야 이런데 이거 옳고 보기가 쉽지 않다. 아니 바로 시작될 거면 레딧 랜덤야 왜 시작돼? 왜 시작돼? 한 명 안 들어오지 않았어? 야 네 방 다 나가. 어 내가 몬스터였는데. 아 까비! 제일 재밌는 장면! 아 눅락할 수 있었는데 괴물이랑 막 쎄쎄쎄하고서 놀 수 있었는데. 와 새벽에 저주가! 새벽에 저주야? 와 ㅈ았다. 빨리해 빨리해 얘들아. 빨리 빨리 빨리. 풀리기 전에. 오케이. 가까이 하는 게 이득이 됐다. 야 야 위하여!! 아 오기 와이가! 야 오기 와이가! 야 오기 와이가! 오기 오기 있어. 안아줘요. 아.. 아 싫어요. 다 끝났어? 내가 꼭 안아줄게. 저기가 더 더러운 것 같아. 뭐야. 뭐야! 와 잠깐만! 안아줘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오기 오기. 흐하하하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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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세요 아아아아우 빡빡 Bat 탈출했는데 다시 놨어. 얘들아! 지금 나 빼고 다 탈출 됐구나? 너네 아이고 좋겄네. 나 빼고 나가서 어쩐지 얘들 다 탈출하고 있더라니! 여기다! 기억하세요! 찰양 죽는다! 여기다 여기다! 나 부르지 마! 너 같이 잘 안 한 거야. 고맙다. 나 진짜 뭐 개기 1보 직전이었어. 이거 두 배로 갑하세요. 당부를 모르면 못하잖아. 노호야 노호야! 퍼센타 왜 보러 가니까. 참고로 김소봄이 날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뛰어온다!x5 제발 나 좀 살려줘. 와배배배배배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 길이 딱딱 왓갓위야 안돼 개웃어아 웃음소리 무슨 일이야 아아 이 지옥의 구렁텅일 다시 들어오다니 얘들아 빨리 꺼내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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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허기웡이 바로 튀어오요 허기웡이 준대많아요 아 뭐야 이거 내패져가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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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요 야 허기좌병 왜이렇게 많이 깔아놨어 미친 아니 근데 허경이 진짜 잘 깔았다. 우리 갈 곳에 다 넣어놨어 그냥. 젠 부러줄 건데요. 죽었어. 으아! 한 방에 잡혔어! 아 이거 진짜 너무 빨리 다 죽었다 진짜. 아니 새벽이 저거 미쳤다니까 저 인간. 이게 역시 살인마야. 얘들아 부품 하나만 더 모으면 돼. 저기요 그 하나가 어디든지 모르겠거든요. 하나로 마트. 아 개노잼. 너무 한 거 아니야? 못 있어. 아 깜짝이야. 아 놀라라 씨.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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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 나 죽었네. 너희들이라도 탈출하려. 얘들아 다 넣었다. 파이프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창문 깨고 돌진 못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쪄.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저 멀리서 들리는데. 키비밍. 키비밍 조졌어. 키비밍 혼자야. 아니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파이프를 맨 마지막에 내려야 되잖아. 거기야 우리 여기서 키비밍 맡겨주자. 제가 체류하면 어떡해.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미 뭐지? 어 맞는데? 어 내가 내렸었나? 어? 아 혹시 이거 몇 명 남으면 그냥 열리는 거 아니에요? 파이프 안 내려도 탈출할 수 있구나. 오 키비밍 이겼다. 그래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우리가 이긴 거지 뭐. 이번 게임은 누구죠? 누굴까요? 노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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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력찍이다. 젖었다 이거. 아 깜력찍이래. 이게 박시가 치프트를 누르고 있다가 약간 튀어나갈 수가 있네요. 이거 무제한인 거 같아. 튀어나가시면 이게 무제한이라고? 아 오지 마라! 이렇게. 빨리 너무 오래 걸려. 가까워요. 가깝다고요? 아 있어요. 아 씨 도망 가. 하나 말고. 어? 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내가 보고. 보고 잘. 뭐야 뭐야? 끼었어. 이게 틀은 거. 바로 온 건지. 허리 한 번 어디 곳에 안 가. 얘들아 근데 너네 이거. 이거 풀고 있는 건 맞지? 이거 뭐 하세요? 이거 왜 그래. 우리 둘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캐빈의 바로 앞에 두고 캐빈의 옆에 숨어 있었어 맞아 케빈이 개웃기네 케빈이 공중에 떠있는 장난감 지나가다가 어 누가 머리채가 이래서 봤는데 공중에 장난감이 그린뿐 떠있어 어이가 없네 머리채 잡고 뜯기 어? 뭐야 내가 장난감을 들고 있었어서 그거 잠깐 내려놓고 으아아아아악 뭐? 뭐?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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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아 이리 와 이리 와 아줌마 죽어야지 이리 와 죽어야지 못 얘기하고 있어 아 아 진짜 기강무도했어 길이 어디야 아니지 아 어 안녕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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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장난감 파편을 들고 있다가 소봄이 개구멍 발견해가지고 내가 장난감 내려놓고 소봄이 꺼냈거든 장난감 파편 사라져어 아니 나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 미니 허기허기들 왜 그렇게 막 군침을 싹 흘리고 있냐 이거 인형 다 모은 거에요? 다 모았나 봐 쌈ホУASS 내려 내려 저기 얘들아 얘네 군침이 막 미친 듯이 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죽으셨나요 아니 머리채 누가 잡아준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야 파이프 찾으셔 파이퍼 어디지? 나 파이퍼 어딘지 알아요 그렇구나 손절은 잘 알고 있으려 오호 나 여기서 내리고 있다 나 잡아봐라 어디야? 하하 하하 개 웃겨 나 여기서 내리고 있다 위에서 내리고 있다 아 진짜 귀여워 위에서 내리지 나도 여기서 내리고 있다 개 웃기네 진짜 내리고 있다 저거 고쳐 무서워라 다 내렸어 아 진짜 어이가 있네 이게 Arduino를 최대한 이용해야 돼 뭐 줬으면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나 지금 열심히 버티고있어! 너네가 꺼내주게만 해! 아 근데 지금 기분이 바뀌었어요 나 에바지나야 아아악 아아악 아이C 나 정산중에 민희 허기허기한테 죽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뭐야 누구야 아... 사장님이야 아아이C 이번엔 박시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얘 능력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허기허기는 튜토리얼에 한번 플레이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쉬프트 오우 튀어 오르는 용도군요 오클리 오우 다른 사람들처럼 팔이 쭉 늘어나네 이렇게 뭐야뭐야뭐야 안돼에에 Shanghai 이리와 야우 팁팁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아 어 이거 생각보보다 좀 잡기가 어렵네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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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scal 나 못 갈 거야! 아니 이거 안 들냐! 이런 느낌이구만. 나 이거 못하는 거 같아. 여기, 여긴데. 안녕. 엄마야! 오세요! 오세요! 이리 와서 오세요! 이리 와. 사장님, 사장님 우리... 우리 좋았었잖아요. 일찍 했잖아요. 아이씨! 아이씨! 싫어! 안 갈 거야! 이리 와. 뭔 소리야. 안 갈 거야. 이상 땡깡 다 부르네.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이리 오세요. 소봄이 발버둥 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리 오시오. 얘들아, 근데 너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정말 스티어네 씨! 어, 뭐야 이게? 어휴! 어휴 못생겼어. 너네 왜 이렇게 잘해? 이리 와.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으어엄. 빙뚱땅땅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걸. 아휴! 저렇게.. 저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소리가 나게 되어있는 거 자체가 게임이 잘못합 floors.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너네 너무 잘하고 있지 않니? 아으... 랩이 넓어서. 하아하! 짜잔! 순식간에 두 명이 죽었네? 열심히 계속 넣은 보람이 있구만. 여기 있다. 그라데이션 비명 괴롭다. 아, 졸졌다 진짜. 얘 찜찜이야? 뭐야? 사전에서 아니야! 뻔치 뻔치 뻔치! 뭐야? 세상에 맞네! 아! 뻔치 뻔치! 아, 진짜 열심히 때렸는데. 그냥... 이제 기차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찜찜님? 지금 장난감 파츠가 3개밖에 안 모였는데 기차를 부를 수 있어? 확인이나 해보자. 사장님 잠깐만요! 확인만! 어어, 가보자. 부분 남았거든. 야, 기차 와 있네! 어디가? 아니, 찜찜아! 날 따라와야지! 야! 이리 와. 아니, 친절한데? 그런 분이 너무 친절하신데요? 여기! 보여, 안 보여? 여기에요? 근데 안 열려 있는데? 문이 안 열렸어. 기차는 이제 이거 열어야지, 이거 눌러서. 어? 이쪽 아닌가? 기차... 문이 아예 닫혀있구나. 이 기차가 아니라고? 아니, 박신분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귀여운데? 아, 여기이. 그래서 부를 수 있어? 아, 야, 못 불러.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어디 계세요 사장님? 어디 있는데? 어차피 죽은 건 확정이니까. 어, 여기 있다. 여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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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웃겨? 으, 야. 자, 이렇게 불똥부끼리 플레이해본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히 파피 플레이 타임 1, 2랑 비교를 했을 때로 얘기를 해보자면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버그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 뭐, 많은 업데이트를 거쳐서 좀 좋은 게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허기허기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잖아요. 우리 조카도 엄청 좋아하는데. 빨리 좋은 게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다들 안녕. 아, 와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 해주세요. 다들 고맙습니다. 예외 yep. transmission dumult digit의 маш인 1Ну 0 기 백신 5